치킨 반 프라이드 반이죠?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닮아봐 정말 사랑하다가 끝나도 후회 없도록 설마! 받아가세요 에어프라이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유진 씨 품질 보증서 좀 주면 안 돼요? 품질 보증서 김현철 씨 새 걸로 드려요 그렇게 까칠하게 구시면 뺏는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막내한테 물어볼게요 막내가 누구지? 낚싯대 자 힌트 주세요 아 이종환의 쉘브루? 쉘브루 콘서트 팀이 강하겠죠? 힌트? 다음 힌트 주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정답 그렇죠 우리 신기행 씨와 윤태규 씨입니다 하나 둘 셋 풀립사랑 최성 씨 나오세요 성공 성공! 자 열렬한 노래방 번외게임 이제 이긴팀이 이 선물 다 가져갑니다 준비됐죠? 네 음악 주세요 예? 파도 소리가 나는데요? 어려워 어려워 요러만해서 오우 쉽지 않아요 듀스 컴온 장윤주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남승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나는 즈음을 넌 받아줬어 김현철씨 우울해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수빈 우릴 향해 열려있어 유태규씨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한 번 바나나 네가 젖 빠져있는 스컬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성공! 자 세 분 모아주세요 세 분 나라로 서주세요 수빈, 지현, 스컬 이 세 팀이 다시 한 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순서는 같고요 살아남으면 우승입니다 오케이? 갈게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윤형주씨의 라라라입니다 국민 가요예요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갈고 수빈 나 나 지현 지현 감세 속삭이네 스컬 조개 껍질 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려라 노래방 번외게임 박지현, 허진씨 우승 시컬입니다 결승전 박지현, 허진 스컬앤, 하하 김현철, 최은경 부부 자 레게 특집으로 함께한 도전천국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도전천국 고맙습니다 허진씨 녹화 이제 결승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참 잘 나왔다 싶고 그렇죠? 너무 좋죠? 방송하시니까 네,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? 근데 그게 얼굴에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컬앤하 일주일에 몇 명까지 만나봤어요? 제가 사실 이렇게 길게 길게 만나요 아 농담이구나 네,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